모두들 털하입니다. 자 오늘의 장서는 날 오늘은 또 어떤 깊이 있는 얘기를 가져오셨습니까? 오늘은 아까 잠깐 채팅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엔데믹 이후의 세계입니다. 이거 약간 며소서 제목 같네요. 엔데믹 이후의 세계 넷플릭스 폭락의 날로 시작을 좀 해볼겁니다. 넷플릭스가 폭락을 했다고? 따끈따끈한 뉴스에요. 4월 19일에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2주전이네요?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하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십니까? 아 슬프다 저거. 내가 회사를 하니까 실적 발표를 하는게 어떤건지 알게 됐어요. 저 그래프가 뜨고 무슨 마음이었습니까 거기는? 말씀해주시죠. 일단 11년만에 처음으로 분기 순가입자가 감소했어요. 처음이에요 여러분? 11년동안 한번도 우상향을 놓친 적이 없는데 이렇게 가던 그래프가 처음으로 약간 꺾인거에요. 그것도 대단하다 근데. 그러니까요. 11년인데. 이게 되게 웃긴게 되게 마음 아픈게 리디같은 경우는 10년만에 처음으로 흑자 맞다고 칭찬들었거든요. 리디북스요? 네. 웬일이야. 10년동안 까먹고 있다가 축하합니다. 처음으로 흑자전환하고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흑자전환 딱 하고 나서 되게 막 사람들이 와 축하해요 이렇게 이랬는데 넷플릭스는 계속 상승세다가 한 번 딱 꺾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전교 1등의 비애입니다. 그러니까요. 2등하면 혼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작년 1월에서 3월 이놈들아 내 돈 내놔라오. 아 네. 주주분이시군요. 주주분이 계시구나. 에도의 말씀. 그렇습니다. 존벌은 승리합니다. 어이가 없네 내가. 갑자기 넷플릭스의 성장세가 꺾인 얘기를 우리가 왜 하냐. 웹툰스쿨에서.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컨텐츠 얘기니까요. 작년 1월에서 3월 가입자랑 데뷔를 했을 때 올해 1, 3월 가입자가 20만명 줄었다고 해요. 그리고 4월 20일 폭락의 달이 옵니다. 네. 하루 만에 35%가 빠졌어요. 348달러였는데. 네. 그 장 마감할 때 102달러가 빠져서 246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진짜 크게 빠졌다.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한 주당 가격이 무지하게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입자가 줄어든다고 이렇게까지 빠지나? 그러니까. 뭐 좀 가입자 줄어들 수도 있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근데 넷플릭스의 유일한 수입원이 구독료에요. 그죠. 네. 넷플릭스는 정말 그러네요. 중간에 갑자기 뭐. 그러니까요. 여기서부터는 유료입니다. 이런 게 없잖아요.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던 땅이 유전이 발견됐다. 이런 것도 아니고. 가입자가 줄어든다는 말은 곧 돈이 덜 벌린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넷플릭스 입장에서. 큰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감소한 거. 이게 한 번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앞으로 예상치가 계속 줄고 있다는 게 문제에요. 예상된다. 네. 계속된 어떤 하락세가. 네. 여기 지금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지금 더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 또 줄어들죠. 네. 대략 한 70만 정도가 빠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상. 네. 이게 왜 그랬냐. 되게 공교로운 타이밍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3월에 50개 주에서 우리나라도 오늘부터 야외에서 마스크 의무 폐지됐잖아요. 그렇죠. 저는 약간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마스크 착용 지침이 완화됐고.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64만 명이 감소를 했고요. 유럽, 중동, 아프리카 통틀어서 30만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수혜를 받았던 넷플릭스를 비롯한 콘텐츠들의 종말의 날이 오는 게 아니냐. 그렇죠. 사실 왜냐면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맨날 뭐 한다. 극장 가지 못하니까 집에서 본다. 이런 얘기 많아가지고 웹툰, 웹소설, 넷플릭스 등등등 이렇게 OTT들 오히려 코로나인데 더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라는 말들을 많이들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실제로 많이 벌었냐 안 벌었냐 별개로 그런 말 기본적으로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코로나가 끝나가는 끝물이라서 이제 그때 꿀 받았던 OTT가 망해가는 거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던 얘기죠. 네. 여기 보시면 지금 넷플릭스 주가 그래프가 있잖아요. 네. 이게 1년 동안 318달러가 빠졌어요. 여기서. 그렇죠. 62%가 빠진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걸 5년으로 놓잖아요. 지금 190달러죠. 그렇죠. 이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장마감을 한 다음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190달러까지 찍었던 게 5년 전이에요. 지금 이 190. 지금 마지막에 찍은 게 여기 보시면 여기 190달러. 200달러 지면 안 되네. 이게 5년 전죠. 뒤쪽에. 네. 5년 전 가격으로 회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랑 애널리스트들이 야 엔데믹 되면서 사람들 다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이제 이거 사람들 컨텐츠 안 보는 거 아니야? 지금 다른 데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하나가 있고요. 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더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어려워서거든요. 네. 간단하게 말하면 금리 때문이에요. 금리 때문이다? 네. 마감하도 마감하고 갑자기 채널을 꺼버릴 수도 있겠는데. 뭔 소리요? 넷플릭스는 미래에 돈을 끌어다가 지금 투자를 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돈을 끌었다는 말은 빌렸다는 뜻이죠. 누구한테 빌린 거죠? 네. 은행에서 빌렸으면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넷플릭스가 갚아야 될 돈이 늘어나죠. 여기까지는 되게 쉬운 설명 같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를 더 못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콘텐츠가 더 안 나오겠죠. 그렇죠. 넷플릭스가 기대할 수 있는 건 구독자인데 구독자들이 기대하는 콘텐츠가 덜 나온다. 그리고 돈을 많이 갚아야 된다. 네. 그러면 사람들이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넷플릭스 쪽에다가 돈을 투자하려는 사람들도 잠깐 멈칫하게 되죠. 얘네 좀 힘들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한 2주 동안 넷플릭스가 신규 프로젝트를 취소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비용 감소 때문 아니냐고 넷플릭스에 물어보면 대답을 속 시원하게 들을 수는 없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네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분석해 본 이유고요. 넷플릭스가 직접 꼽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계정 공유에요. 계정을 공유하기 때문에 혼자서 안 보고 가족과 같이 봐서 네. 여러 명이 품하시러 보기 때문에 원래는 저랑 종공 작가님이랑 계정을 공유하고 있으면 각각 한 명이어야 되는데 한 명이 지금 덜 가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가입자가 곧 돈인데 이렇게 되면 넷플릭스한테는 그대로 마이너스죠. 그렇죠. 이게 가장 첫 번째로 꼽은 거고요. 네. 이렇게 여러 명의 품 마시로 가입해서 보는 게 일반화되면서 개인 가입자가 줄었다. 라는 걸 첫 번째로 꼽고 있고요. 넷플릭스 스스로 말하기를 네. 두 번째는 OTT 서비스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 엄청나게 드러났죠. 지금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훌루, HBO, 맥스, 넷플릭스도 있고 파라마운트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 여기에 기타 등등에 엄청나게 많은 OTT가 있고 한국에도 많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여기서 활용했던 게 보이즈 때문에 프라임 비디오 봤고요. 훌루 데브즈, HBO 맥스는 아직 못했지만 볼 거고요. 이거 보고 있고 디즈니 플러스는 마블이라 다 보려고 하고 있죠. 여러 개 쓰고 있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용이 증가되니까 가장 오래된 넷플릭스부터 끊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경쟁자들이 많아졌다. 라는 게 넷플릭스가 꼽은 이유 중에 하나고요. 일리는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렇죠. 전쟁. 그러면서 러시아 서비스를 종료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에 있는 가입자는 그냥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아 그렇네. 그게 70만명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요소들이 다 겹치면서 역대급 주가 폭락을 맞은 거죠. 네. 이거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 때문에 러시아 안에서 넷플릭스가 서비스를 접었다. 네. 그건 몰랐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랬습니다.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맥도날드도 접었고요. 네. 그렇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떠났죠. 맞아요. 그러면서 그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주식은 굉장히 냉정하잖아요. 냉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역대급 주가 폭락을 맞은 게 아니냐라는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 왜 하는지 간단하게 여러분 환기시켜 드릴게요. 만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혹은 지망생분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한국 웹툰 앞으로도 계속 잘 될까요? 웹툰의 산업의 미래는 밝을까요?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 말을 누구한테 물어보는지 아세요? 웹툰 작가한테 물어봐요. 웹툰 작가가 마감하느라 바쁜데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만큼 많은 분들은 관심 갖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가 이제 끝나간다. 팬데믹이 끝. 엔데믹이 오고 있다. 그러면 늘 하시는 그 질문을 여기에다가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뭔가 되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웹툰 쪽은 괜찮을까? 웹소설은 괜찮을까? 그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 크게 한번 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팬데믹이 도움이 됐다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냐. 피코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런 말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콘텐츠 업계 코로나19 덕에 정말 큰 호황을 맞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됐냐. 여기에 지금 피코마에 2019년부터 처음 설립될때부터 쭉 분기별 그래프가 있거든요. 너무 작네요. 카카오에서 보내준 보도드려요. 지금 오른쪽 그래프 3개 보이죠. 노란색 그래프. 이거요 아니면 이거요? 요거요? 네. 이 그래프 3개가 2020년 2분기부터 쭉쭉쭉입니다. 무지하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이게 뭡니까? 거래 금액이네요. 네. 분기별 거래 얘기에요. 3개월마다 한번씩 그래프를 찍어봤더니 뚜시뚜시뚜시. 네. 사실 2019년 4분기에서 3분기 사이 여기도 엄청나게 뛰었다 그랬거든요. 음. 요 간극도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여기. 그리고 2020년 1분기 때 야 역시 피코마 잘 성장하고 있구나. 대단한 성장률을 기록했다. 여기 여기 여기. 네. 이거 보고서 야 신난다 했는데 잘하고 있네. 근데 음. 그 다음에 갑자기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거예요. 뭐라고? 뭐라고? 그러니까 피코마가 2018년 대비 19년이 거래액이 제가 알기로 2배인가 성장을 했을 거예요. 2019년 대비 2020년이 그냥 분기 그거는 연단위로 안 따져요. 음. 분기별 30% 성장이에요. 분기별 30% 이게 어떤 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성장률인데. 키가 101m였던 친구가 방학이 지나고 갔더니 1m30이 된 거고 1m30였던 친구가 그냥 한 170이 된 거예요. 네. 세 달 동안 막히게 자란 거죠. 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성장인데 전년 대비 8배. 8배? 네.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2019년 대비 2020년이 8배에요. 8배. 그러니까 엄청난 성장을 한 거예요 정말로. 예예예. 말도 안 되는. 카카오에서 계열사들이 매출 1000억을 찍으면 한번 트로피를 주고 3000억을 찍으면 트로피를 한번 주고 연 매출이에요. 네. 연 매출 1조 원을 넘으면 트로피를 하나 준대요. 트로피 무슨 골드 실버 버튼 같이 이렇게 주는군요. 축하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근데 피코마는 2019년에 1000억 트로피를 받았고요. 2020년에 3000억 트로피를 받았고요. 네. 그리고 1조 원 트로피를 올해 받을 거예요 이제. 아. 2021년에 1조 원이 넘었거든요. 대단하네요. 이런 사례가 피코마 밖에 없어요. 정말 말도 안 되죠. 이렇게까지 빠르게 성장을 해왔으니. 근데 이게 거품이라 생각조차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너무 견고한 성장을 이어갔고 그게 한번 반짝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 계속 증가해왔습니다. 근데 이런 종류의 성장이 분명히 코로나 팬데믹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를 찾기가 어려울 만큼 큰 사태였기 때문에 다른 예시가 될 만큼. 그 좋은 작품이 많이 나왔나 보죠. 근데 좋은 작품은 항상 있어 왔잖아요. 오. 그랬네요.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역습 성공. 네. 좋은 작품이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좋은 작품 상수로 놓고. 그럼 다른 외부 요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집 밖에 안 나갔구나 사람들이. 네네네네. 그리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시작하긴 했습니다. 하물며 웹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집 밖에 안 나가도 볼 수 있는 건데 안 나가면 되게 할 게 여러 가지가 생기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끼어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컨텐츠라는 게 되게 커요 여러분. 집 안에서 무언가를 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 사이사이 빈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컨텐츠는 웹툰이 대표적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일본 만화시장 있잖아요. 일본 전체 만화시장도 거의 95년 전성기 수준의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네. 2021년에. 그 말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네. 그게 컨텐츠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특히 웹 콘텐츠 시장. 네. 그렇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됐는데 엔데믹 이후의 세계. 네. 넷플릭스의 사례를 보면 약간 이렇게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어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네. 넷플릭스 주가가 폭락하고 나서 한국 시장도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이버의 주가가 3개월 만에 30만원 선이 붕괴됐고 28만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네이버 주주분들 면합니다. 카카오도 뭐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고요. 카카오 주주분들 힘내십시오. 네. 근데 이게 아까 말했던 대로 불확실성이 좀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불확실성. 그리고 시장의 모든 상황이 호황과는 거리가 멀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하는 거죠 시장에서. 네네네. 아까 말했던 금리 문제도 있고. 이 불확실성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이 떨어지는. 시장이 예측할 수 없게 흘러가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엔데믹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조차 없어요. 엔데믹은 사실 이 판데믹이 종료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다 퍼진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회가 될지 멸망이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알 수 없다는 말이 투자 시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상황이기 때문에 콘텐츠 분야에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냐 안 이루어질 것이냐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사기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콘텐츠 분야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뭐가 터질지 알 수 없다. 근데 결국에는 팬데믹의 일상화 엔데믹 상황으로 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일단은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밖에는 드릴 게 없습니다 일단은. 웹툰은 어떠냐. 웹툰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엔데믹 이후의 세계에서 웹툰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그래요? 네. 지금까지 주류의견은 사람들이 콘텐츠의 맛을 봤는데 이미 지옥도 맛보고 지우학도 보고 DP도 보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다 했는데 어떻게 뒤로 돌아가냐 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 사이에 OTT가 세계에 제일 많이 퍼졌던 코로나 2, 3년 사이에 한국 웹툰 원작이라는 콘텐츠의 맛을 너무 많은 사람이 봐버렸다. 그 얘기 있군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감소는 없을 것이다. 음. 하지만 줄어들긴 할 것이다. 음. 라는 게 가장 지배적인 의견이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연 2, 3배씩 성장을 했어요. 막 8배씩 성장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게가. 근데 이게 보통의 성장세. 한 10에서 15% 성장. 이것도 높은 거죠 사실은. 네네네. 이런 것만 가진다고 해도 성장 둔화라고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200%, 300% 성장하던 게 15% 성장을 하면 성장세가 한 풀 꺾였다. 정도로 부족하죠. 많이 꺾인 거죠. 그렇죠.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다만 웹춘은 조금 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커지면 대규모 투자를 안 하죠. 그렇죠. 큰 규모의 투자를 안 하고 대신에 가성비 투자를 찾아요. 자잘한 곳에 조금씩 넣겠다는 느낌이 좀 있죠. 네. 분산 투자를 하게 되죠. 근데 콘텐츠 업계가 급성장한 상황에서 가성비 좋은 투자처가 흔치 않게 됐어요. 영화 한 편 만들려도 아니면 뭐 OTH 시리즈를 만들려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러네. 네. 그때 제작 기간이 좀 상대적으로 짧으면서 제작비도 낮으면서 어? 싶은 거죠. 어? 그런 거 하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야 그거 웹툰인가 뭔가 있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투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투자해야 되는데 그 작가한테 한 3천 주면 1년 동안. 아니 한 달에 3천 충분히 좋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만 해도 한 편 만들었는데 1억이라고 하고 20분짜리 만드는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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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그래 1억이면은 한번. 가만히 있자.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러네. 네. 그러다 보니까 성공했을 때 확보할 수 있는 메리트도 굉장히 커요. 맞아요. 맞아요. 미리 만드는 게 아니라 원작을 만들어 놓고 그걸 팔아서 다시 수익을 거두는 거니까. 네. 영화는 계약부터 후반 작업까지 짧게 잡아도 수개월에서 수년. 맞아요. 크랭크인 들어가는 데까지도 몇 년씩 걸리기도 하죠. 그렇죠. 네. 애니메이션도 1년 단위로 생각을 하죠. 맞아요. 1년에 1쿨. 이런 식으로. 드라마도 최소한 년 달립니다. 아무리 빨라도 8개월이에요. 그렇죠. 근데 웹툰은 오늘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계약을 썼어요. 그럼 이미 원고가 일부 나와있는 상태죠. 세일. 이런 게 어딨어. 계속 이런 게 없어요. 내가 그리고 앉아있지만 이런 거 진짜 없네. 네. 그냥 글로만 나와있는 걸 옮기는 것도 아니고 원고가 일부 나와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웹툰은 정말로 제작비가 낮고 제작 기간도 짧고 대중적이면서 심지어 뭐도 있냐 연재를 하면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 대중의 반응을. 그렇네. 네. 말도 안되는 컨텐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눈이 띄용 할만한 일이에요. 말이야 안되는 거긴 하지 사실. 컨텐츠 투자 입장에서 보면. 네. 심지어 결과물을 확인하면서 이 반응을 보는 데까지 넉넉 잡아서 1년이면 충분해요. 그렇죠. 1년이면 50파잖아요. 위에 또 나왔지만 그 대주카의 원제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 주간마감이 오르냐는 오늘 얘기에서는 좀 논해입니다. 그거는 논해죠. 네. 일단 이렇게 방식이 정해진 상황에서 그럼 이 방식에 맞는 방식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그렇죠. 이미 주간마감은 상수로 들어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건 뭐지? 라는 걸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거 웹툰 작가들이 영혼 갈아 넣어 가지고 그리고 있는 이 상황을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콘텐츠 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 놀라운 수준의 어떤 생산성을 보여주는 곳 중에 하나다라는 팩트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표도 바로바로 나와. 심지어 실시간이야. 그렇죠. 몇 명 들어왔다. PV 다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영상화가 결정이 되면 심지어 거기에 추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어. 그렇죠. 이런 콘텐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듣고 계신가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투자하는 분들이 투스쿨 왜 듣고 있어요? 슈카님한테 지금 빨리 말씀드려서. 슈카님이 이거 해주셔야 되는데. 슈카 월드에서 슈카님이 몇 년 전에 네이버 웹툰이 북미를 개척하는 초반에 한번 얘기해 주셨는데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이런 채널에서 얘기해 주니까 좋다. 이게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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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를 많이 하고 지금 물이 막 더 들어와야 되는 이 시기에 혹시 모르고 발을 빼실까봐. 지금 빼시면 지금이 저점입니다. 빼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상업적인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죠.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더 큰 투자가 들어올 수 있다. 사실은 제가 많이 하는 말이었거든요. 소설을 빼고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콘텐츠라고 하면 뭐가 있냐. 소설. 웹소설. 순문학. 웹툰. 출판 만화. 게임. 드라마. 애니. 영화. 또 뭐 있죠. 이게 연극. 뮤지컬. 네. 끝인가요. 진짜 없죠 이제.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예술 작품을 제가 쫙 장르를. 형식을 잘 얘기했잖아요. 네. 이미지가 있는 것은. 까지 들어가면. 소설이 빠지죠. 그렇죠. 소설이 빠집니다. 자 이제 끝났나요. 이미지가 있는 예술 매체 지금 다 나왔죠. 네. 여기에서 오직 딱 하나예요. 웹툰. 아. 출판 만화도 깁시다. 네. 오직 딱 두 개예요. 출판 만화와 웹툰. 그것이 유일하게 지금 저 그래프에 나와 있는 저 자리에 있어요. 이게 진짜 이상한 신기한 일인 겁니다. 사실. 공개든 자리든 어디든 가면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저는 작가님들한테 정말 경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평론가를 일을 하면서 작가님들 옆에서 보잖아요. 진짜 대단한 분들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 와계신 들으시는 지금 크루 분들 다 비슷해요. 저도 크루 분들 보면 경의심을 느껴요. 굉장한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자기가 창작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몰입하고 있을 수도 있다. 저 그것만으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대가를 여러 가지 잃긴 하지만. 그렇죠. 그 잃는 것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많이 말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 이 판에서 이미 주간 연재가 정착화된 판에서 웹툰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제일 무서운 맛을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맛인데 그게 빨리 빨리 와. 그렇죠. 계속해서 나와.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엔데믹. 기본적으로 팬데믹이 끝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제일 정답에 가까운 건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말하면 사기꾼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모르겠다는 말 자체가 일단 무조건 성장세를 꺾을 거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걔 중에 제일 안전한 게 뭐지 하고 두리번 걸었더니 돈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 정도까지만. 콘텐츠죠. 더 나가면 더 하나도 끝없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약간 뇌절하는 것 같고. 국뽕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개인 작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개인 작가의 입장. 우리들이죠. 우리 크루들. 우리들을 얘기해요 이제부터. 네. 물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더 유리한 게 어디냐고 생각을 해보면 기업형 제작에 입장할 수 있어요. 투자를 개인 작가가 받기 힘들잖아요 사실. 받으면 너무 좋겠다. 그렇죠. 독지가가 와가지고 작가님 하면서 쓱 하고 봉투를 내밀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렇죠. 대부분 스튜디오 에이전시. 이제 이런 집단 창작을 하는 곳에 보통 투자가 들어가니까. 그게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북미 시장에 출판되는 한국 웹툰 원작의 콘텐츠를 얘기를 하면서. 스튜디오 작품이 먼저 나가서 뚫어놓으면. 그 다음에 개인 작가들이 따라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거랑 비슷한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일단 경쟁이 시작될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300% 200% 300%씩 성장하던 시장이 정상상태로 돌아온다면. 원래 보통의 시장으로 돌아온다면. 그만큼의 폭이 좁아지는 거니까. 경쟁은 더 치열해질 거예요. 다만 제가 4월 27일에 행사를 띄웠다 그랬잖아요. 그 행사 중에 하나인데 콘텐츠 산업 포람에 다녀왔습니다. 콘텐츠 산업 포럼. 여기서 모더러이터를 맡았어요. 보통 포럼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발표를 하거나 대화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중간에 사회를 보낸. 그런게 많이 하시는 일이죠. 토론에서 사회를 봤는데. 거기서 이 질문을 드렸어요. 넷플릭스가 완전 추락을 했는데. 이게 웹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냐.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네이버 웹툰의 사업팀장님이 계셨고요. 그리고 김비서랑 여신강님 드라마를 만드신 피디님이 계셨고. 좀비 딸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대표님이 계셨고. 네. 투유리님의 부사장님이 계셨어요. 제작사의 부사장님이. 네. 다 다른 분야잖아요. 선수님들이네요. 네. 굉장히 현업에서 가장 첨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네. 다 다른 분야였어요. 이런 작가는 이런 분들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넷플릭스의 추락이 뭘 의미하냐. 웹툰 시장에. 그리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 네네. 근데 이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같은 말씀하셨어요. 어찌됐든 재미있는 작품을 만드시면 된다. 위기인지 아닌지 생각할 필요 없다. 음흠. 그건 다 우리가 받아줄 수 있다. 재미있는 작품만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는 말이긴 하죠. 가장 쉬우면서 맞는 말인데. 근데 그게 만화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그럼요. 네. 재미있는 작품을 만드는 거. 여러분이 작가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작가분들도 그렇고. 내가 재미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어. 이 욕심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아무리 많은 분들이 요즘에 웹툰 잘 되고 있네. 네이버 웹툰 1위 하고 싶다. 2위 하고 싶다. 돈 얼마 벌고 싶다. 뭐 이런 얘기. 뉴스도 뭐 이런 맨날 수입에 대한 얘기 나오고. 네. 그런 거 아무리 많이 나오고 있어도. 그리고 점점 더 입학하는 친구들이나 뭐 지망생 분들이 시장의 전망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도. 그건 중요한 문장 하나를 괄호치고 하는 얘기에요. 언제나 제일 먼저 마음속에 떠오른 그 한 문장. 재미있는 거 그리고 싶다. 그게 언제나 생략되어 있을 뿐이지 언제나 그게 일본이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걸 지금 얼마를 벌고 이런 얘기는 따라오는 거잖아요. 팔로우 되는 거지 내가 그걸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재미. 그럼 재미있다. 진짜 없는 걸로 돈 많이 벌고 싶어. 물어보면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분들도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산업에 가장 첨단에 계신 분들이 위기인지 아닌지 작가님들은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재미있는 작품 들고 오시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그러기 위해선 지금 독자들 즉 소비자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능력도 있어야 한다. 중요하죠. 네.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PD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작품에 이런 이런 의견을 드렸을 때 작가분이 어 그건 요즘 작가들 싫어해요. 요즘 독자들 싫어해요. 라고 할 때 그게 틀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처럼 들렸어요 저는. 열린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 네.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싶어하는가 그걸 명확하게 파악하고 재미있는 작품을 만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작품들 받아낼 수 있다. 너무 어렵긴 하거든 사실 근데 그게. 그렇죠. 근데 그게 쉬우면 이런 고민 안 하겠죠 사실. 그건 맞아. 하지만 저희는 저는 요즘에 인생의 신조가 그거거든요. 쉬운 건 재미없다. 쉬우면 편하죠. 근데 편하면 점점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거꾸로 말하면 재미있는 건 힘들다네요. 그렇죠. 원래 주인공도 엄청 굴려야 재미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작가님들이 재미있는 거 만들고 싶다라는 것 가지고 계시다면 네. 아까 처음으로 제가 전해드린 뉴스가 그거였잖아요. 웹툰 수출이 dnc미디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네. 시장이 이제 국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글로벌로 넓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떤 작품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내가 시장에 어떻게 맞추지 이거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시장 알아야 되는 건 맞지만. 이 부분 되게 많은 느낌을 줘요. 제가 웹툰 수출 하면서 혹은 학교에서 교수 했을 때 너무 많이 겪게 되는 질문들 너무 많이 감지하게 되는 어떤 온도나 이런 게 뭐가 있냐면 조심히 말을 좀 해볼게요. 말을 좀 골라볼게요. 1995년도. 네. 95년도죠. 저는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었을 때고 한국 출판 만화가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몇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리고 한국의 출판 만화 시장이 많이 힘들어져가지고 이제 만화가를 하려는 사람이 누구한테 만화를 보여주지 싶은 만큼 그냥 세게 말하면 한국 출판 만화는 없어졌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어요. 당연히 그때도 근데 그 시장을 지키는 선배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죠. 그때는 너무 뭐가 없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렸던 것 같아요. 웹툰의 시작이었잖아요 그게. 그렇죠.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엄청나게 힘들어지게 되면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리게 되거든요. 안 그리거나. 근데 비슷한 상황이 언제 오냐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싶을 때 어떻게 뭐가 올지 모르겠다. 무섭다 두렵다. 비슷한 감정이죠. 그때 두 가지가 똑같이 오더라고요. 그냥 안 그리거나 그냥 내가 그리고 싶은 거 그린다. 나는 후자를 택하는 분들이 많아지길 바라거든요. 근데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겁나 죽겠으니까 겁난 사람끼리 모여있을 곳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적어도 월요일날 8시에 오면 일주일 내내 떨면서 이거 그래가지고 어디 할 수 있을까? 여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8시에 오면 다 나 같은 옷만 모여있어. 요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종호원 작가님의 이런 마음에 되게 공감을 크게 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작품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가는 작품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독자는 그 이야기를 받는 거고. 진짜 위험한 상황이 되면 진짜 위험한 상황이 되면 진짜 위험한 상황이 되면 저부터 도망가지도 몰라요. 웹툰 스쿨 갑자기 라이브 안 해. 어? 어느날 그렇게 되면 농담이에요? 제가 이 자리를 찬탈해서 저도 수염을 기르고 어느날부터 제가 수염을 기르고 시작한다. 위험신호입니다 여러분. 농담이고 농담이고 이거 제 농담이에요. 농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는 뭐가 있냐면 20세기 소년 아시죠? 20세기 소년을 보시면 콘치. 네. 여러분들 20세기 소년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콘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멸망해버린 인류 마지막이 계속해서 남아가지고 라디오 스테이션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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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의 친구. 구 따라라 스 따라라 부르는 주인공의 친구 중에 하나가 계속 그냥 혼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그 풍경이 약간 웹툰 스쿨 진행할 때 제 안에 계속 있는 어떤 풍경이에요. 아. 뭐 이렇게 작가님들 좀 없어져도 그리고 뭐 뭐 시장이 좀 시청해도 이게 계속 난 이거 하고 있겠지? 이런 느낌 있죠. 네. 누군 오겠지 뭐 이러면서. 네. 근데 이제 성장률이 막 마이너스를 찍고 막 이럴 거냐 전 그렇게 보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우상을 그리긴 할 건데 가파르게 갔다가 수직에 가깝게 갔다가 수평에 가깝게 돌아올 것이다. 그렇죠. 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오늘의 장설은 날은 여기까지입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장설은 날 여러분도 한 줄 요약해 드리게 되면 팬데믹이 끝나가고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안 보기 시작하는 신호가 왔는데 아주 불길한 이 상황에서 웹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를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1번 대답. 잘 모르겠다. 2번 대답. 근데 다 모르겠는 와중에 웹툰이 제일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아는 맛이고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고 별것도 빠르게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한 줄 요약이 있으면 좋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Però 택배 감사합니다.